박 실장님 오셨습니다. 아 그래? 어서오게. 오랜만에 뵙습니다. 그래 이거 정말 오래간만이로구만. 자 자 자 앉지. 네. 위원장님께서 회장님을 찾아 뵈라고 하시더군요. 무슨 일이십니까? 자네가 삼청교육대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. 그렇습니다만. 거기에 끌려간 사람 중에 좀 빼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.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. 강기태하고 조태수야. 예? 왜? 박 실장도 아는 일인가? 아닙니다. 범죄잔치 수괴 혐의로 끌려갔을 텐데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일이고. 중정에서도 정리가 이미 끝난 사항이야. 뭔가 착오가 있어서 끌려간 모양인데 자네가 좀 빼줬으면 싶네. 제가 알아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그래 갖고 아이고 고맙네. 내가 이번 일이 잘 처리되면 내가 크게 한턱내지. 어? 이거 뭐 얼마 안되는데 이거 저 회식비용이나 해.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이고 이건 내 손 부끄럽게 왜 그러나. 자 빨리 넣어둬 넣어둬. 고맙습니다. 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거 저 정의원장한테 자네 칭찬을 좀 했지. 아 자네 이거 뭐 별다른 데 큰 문제 없을 거야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하는데요. 하하하하하하